나 이빨 치아래요. 6의 6수 마이너스 1의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저 숫자에 인수들을 내보내라는 거잖아요. 약수들. 그럼 저거 6의 6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내가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합차로 내니까 먼저 뭐야? 6의 3, 4, 3. 큰 것부터 먼저 쓸게요. 플러스 1하고 6의 3수 마이너스 1 노력해 쓸 수 있겠다 맞죠? 자 그럼에는 N의 값을 모두 구해라.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더 되게 안되게? 돼요. 1의 3승이라 생각해보시면 첫 번째 뭐 오고? 6 플러스 1 한 개 오고 그 다음에? 6의 제곱 마이너스 1. 6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? 6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? 6의 제곱. 6 플러스 1. 6? 플러스 1.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. 그럼 이걸로 숫자가 몇인거야? 7. 7이고 얘는? 36 빼기 2. 13. 13. 31이다 아이가. 얘는 몇이야? 5. 얘는 몇이게? 43. 43이야? 네. 그 다음에 얘는 몇인거야? 이거는 뭐 이게 몇이에요? 216인가 그렇잖아요. 그럼 얘는 두자리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네? 맞아요? 그럼 여기서 더 나눠떨어질 수 있는게 보면은 7은 소수고 31도 소수고 5도 소수고 43도 소수잖아요. 그럼 두자리자연수 애는 누구랑 누구밖에 안되는거야? 31이건 아니면 43이건. 누가 더해도 되겠죠? 35. 아니가? 35. 35. 아 뭐? 35. 하나 더. 아 여기 또 있네. 5. 7에? 35이죠. 31. 31 32 31 33 33